저희는 공산을 하러 갑니다.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안녕. 좀 창피하다 이거. 난 이제 적응돼서. 너무 avoir땅. 질문을 어떻게 할거야? 예를 들어서.. 임기영도 뭐예요, 생기기? 선생님도 그걸 몰라서.. 검색하고 알려드릴게요. 존댓말로 해야 돼? 나 섞어서 해. 근데 원래 원칙은.. 애들 설레면 어떡하냐? 근데 아크 생각해. 혹시 도움이 이상한가? 자 이제 아차산 입구가 나올 것 같아요 구독자 알아듣! 죄송한데 초점 나갔거든요 그 부분? 얘가 화났어 지금 돌아가봐 어디가세요? 저.. 산에서요? 큰일났어요 벌써 힘들어요 지금 등산 시작한지 12초 됨 유정이 형 벌써 힘들고요 아차산 만만하게 봤는데 아니 만만하잖아 만만하고 만만하고 달팽이가 태어나오면서부터 집이 있잖아 등에 근데 그 집이 점점 커져? 자연스럽게? 응 어떻게 그래? 나 이따 보여줄게 얘들아 이쪽이겠지? 여기는 온데고 오우 최고 나도 집앞에 중동구 있는데 친구가 뭘 안다고 따라왔는데 뭐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이런 낮은 산은 좀 관심이 없어서 한라산 이런건 바삭하지 자 구독자 천만이 되면은 한라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건가요? 천만이 아니라 그냥 천명? 여기지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붑니다 하하하하 이번엔 산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금지합니다 우야호 금지야? 우야호 우야호 날씨 좋구요 오늘 완전 봄날씨네 창춘이다 인사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과학쌤이구요 인원대비 전원팀으로 했을 때 물어보니까 넘어가주세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요 생활연구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말 잘 듣자 멋있다 이거 편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원테이크로 가면? 하하하하 어? 저기가 정상인가봐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약간 머머리처럼 되어있는 저 부분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네? 머머리처럼 되어있는 탈모가 좀 있네 산이 등산가서 먹을게 하나도 없네 정상가서? 정상? 얼마 안남았어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두둠 대가리 같다 뭐가? 아 저게 진짜 저렇게 줄잡고 가게 되어있는거야? 어제 봤거든? 저기로 너무 빨리 올라갔대 대박 아 이거 엄마를 와버리게 렛땡 우리는 나같이 나같이 나 대신은 아예 아무것도 말했어 꼭 벗어도 될까요? 안돼요 여기 서울이고요 사람 많고요 지금 시작한지 10분 됐고요 10분이나? 달빙이 하러 가야지 그래 그래 우리 펑기 아기들을 위하여 좀만 더 힘들어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꺼? 아 맞아 커피 하나 사올거에요 미안한데 우리 내 나는 일단 신발이고 나는 반지를 안나 내가 저기 안내려고 안찍자고 이랬는데 사이베리 딱 찍고 하하하하 하닥 소리 안나래? 응?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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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trusted 방정 도독 그리자들이 저녁 너무 공격해 지금 한참 덕분 그래서 메뉴 해당 바로 아, 나 이런지! 와, 씨! 다행이야. 이거 맞아? 해줬어 여기 정상이라고 바람에 나무 끼운 정상이 정상이야? 그럼? 어? 정상같지 않은 땅이야 정상같지 않은 땅이야 그러게 아까 거기였나봐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야 선생님 안인척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가려고 해요 보이시나요? 여기? 정상 여기가 정상이에요?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고 있고 달팡이를 곧 풀어줄 예정입니다 어? 괜찮은데? 바로 잤고? 마침? 오~~라~~ 오~~래~~ 한입 해? 혼자 마시는 거 먹지 말고 여기 얘네 있죠? 갈팽이는 좀 알로 놔야 해? 알로요, 알. 네. 쟤가 축하해. 얘네는 좀 카네들이에요. 잠깐만, 이거 보여. 오, 크다. 그래도 그나마. 보여요? 아, 예. 수영까지 다 나와있어, 수영까지. 아, 여기 좋게 조그마네, 이거. 한 마리 본양 받으시겠습니까? 저 가난해가지고. 치밀해도 같이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더 좋네. 힘들어요. 아, 들어봐. 동참 안 해주면 또 삐지나고. 일주일 동안 안 만나고. 지금 잘하시지. 뭘 봐? 네, 즐겁게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을 잘 크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달팽이랑 헤어지고. 정상도 찍고 왔고, 오늘의 일은 다 끝났습니다. 막걸리와 전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하루이가 끝! 안녕~!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